미국 플로리다주 나소 카운티 경찰이 한인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이 한인 20대 남성은 온라인 게임에서 쌓인 원한을 풀기 위해 설전을 벌인 상대가 사는 플로리다까지 날아가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이른바 분노의 혐피를 한 건데요. 뉴저지에서 플로리다까지는 1,400km나 떨어져 있어 비행기로 가도 대여섯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. 이 남성은 뉴저지 집에서 다중접속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으면서 분노가 폭발했다는데요. 화를 참지 못하고 플로리다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뒤 새벽 시간에 상대방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상대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고 합니다. 이 과정에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가족에게 남성은 제압됐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는데요. 피해자는 머리를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인 남성은 2급 살인미수와 무장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고 합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뺨 맞았다고 현실에서 이러면 어쩌나 폭력성 게임 즐기는 사람들을 곱게 볼 수 없는 이유 겨우 게임 때문에 인생을 날려버리다니 어리석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전체의 아래에 신경을 해야지? 흥분한 불을 Conse진 섬기위에 상대방을 이용하여